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4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잘 배웠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동안에는 기초를 배웠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where, 어디에 라고 하는 where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는요. how, 어떻게, why,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어볼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멋있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where 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먼저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다지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w-h-e-r-e 라고 해서요. 우리가 영어술 때 정말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영어를 배울 때요. where is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 배웠던 적이 있어요. where is에서 그 뒤에 장소를 붙이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 배웠었습니다. 자, 그거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 읽는 법부터 한번 따라해보고 갈게요. w-h-e 가 붙어있을 때요. where 라고 읽지 않죠. 네, 묵음 생각하셔서 이거는요. where 라고 읽어야 됩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ere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where 가요. 문장 가장 앞에 오면은요. 어디에 내지는요. 어디에서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요. 이 장에 있는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re is a bank? 이거죠. 네, a bank 은행이에요. where is a bank? 은행은 어디 있나요? 가 우리가 이제 최종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고요.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을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a bank is there. 네, a bank 은행이 is there. there 하면 저쪽이에요. a bank is there. 어, 은행은 저쪽에 있어요. 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은행은 저기 있습니까? 네, 은행은 저기 있다. 해서 은행은 저기 있습니까? 라고 바꿀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깠습니다. is a bank there? 로 바깠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배웠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동사 순서만 바꾸면 된다. 근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은행이 저기 있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행이 어디인지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은행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은행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wher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회색으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is a bank where? 라고 써놨는데요. 이르면, 이르면 좋겠어요. 이르면 좋겠죠. 이르면 그냥 주어동사만 바꾸고 뒤에 어디에 라는 걸 놓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where, 어디에 라고 하는 where가 오면요, where는 문장 앞으로 와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where 가지고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면요, 순서가 바뀝니다. is a bank where? 에서요, 이건 틀린 문장이 되고요. where를 앞으로 땡겨와요. 그래서 where 그대로 땡겨오고요. 우리가 주어랑 동사 순서 바꿔놨죠? 그 바꾼 녀석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a bank? 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where의 앞으로 온다고 해서 예를 들면 where a bank is 라고 해서 주어동사를 원래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bank is there 해서 은행이 저기 있습니다가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꿀 때 is a bank there? 해서 주어동사 순서를 바꿨고요. 그 바꾼 거에서 there 대신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목적지 대신에 where가 들어오면 where가 앞으로 옵니다. where is a bank? 라고 바뀝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어려워요.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된다. 나중에 헷갈리실 때 이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 입에 where is a bank? 가 배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딘가요? 물어볼 때 그냥 where 오시면 됩니다. 자, 뒷장 가서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늘 그렇지만요. 제 문법 강의 들으시면요. 지금은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나갈 때쯤 되면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아, 이제는 좀 쉽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 조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색깔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 무엇은? 땡땡땡에 있나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습니다. 이전에요. 자, 무엇, 무엇은? 주어라서 검정색으로 해놨고요. 땡땡땡에는요. 어디인지 우리가 물어볼 거라서 초록색으로 해놨고요. 있나요는요? 네, 비동사가 우리가 뜻이 없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있나요 정도는 비동사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은행은 저기에 있나요인데요. 영어로 하면은요. 있나요 은행은 저기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있나요 은행은 저기에. 아까 어땠었죠? is 있나요? 은행은 a bank, 저기에, there로 바깠습니다. 제가 문장을 좀 바꿔왔는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s 있나요? my key, 내 키는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는 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my key is on the table. 이 원래 문장이 맞죠. my key, 주어, is, 동사, on the table. 여기까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걸로 바꾸려면 is my key, on the table, 해서 주어, 동사 순서만 탁 바꿔줬으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밑에다가 갖고 왔어요. 음, 무엇,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에요. 자,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밑에 지금 있는 한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빵빵빵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키는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고 해서 테이블 위라는 걸 특정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식으로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걸 특정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where 이라는 걸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where에 들어간 문장 순서는요. 이렇습니다. 어, 무엇,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인데요. where부터 나와요. where, 어디에, is, 있나요? 무엇이. 네, 그래서 내 키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면요. where is my key? where is my key? 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where is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동안 저한테 where is라는 말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법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 문법이랑 문장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말을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where, is을 외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연습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건 where 가지고 가장 흔히 쓰는 거는요. where is예요. 그냥 where is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행 갔어요. 자, 호텔을 찾습니다. 호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hotel? 자, 여기서부터는 좀 따라 해볼게요. 자, 호텔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hotel? where is the hotel? 네. 네. 자, 택시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a taxi? where is a taxi? 네, 제가 어랑 더 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더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통하고 특정할 때 더가 쓰이고요.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쓸 때 어를 쓰인다. 통상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100% 맞춰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틀리셔서 상관없고요. 안 붙이셔도 뭐 일단은 우리 괜찮아요.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조금 지켜야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내 자동차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car? where is my car? 자, 내 키는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my key? where is my key? 네, 좋습니다. 자, 벅스정류장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a bus stop? where is a bus stop?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지하철역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a subway station? where is a subway station? where is a subway station? 네, 사실은 질문할 땐 끝에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셔야 이제 물어보는 걸로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저기 버스정류장 어디 있나요? 이렇게 끝말을 좀 올리셔야지 질문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요. 간단해요. 제가 앞에서 문법 중에서 뚜두두두 설명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근데 다음번에 보실 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법적인 기초가 좀 쌓여있어야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그때 아, 아, 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where is를 외우되 조금 더 이해는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뒤로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문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비동사요. i랑 짝꿍은요. m이었고요. u랑 짝꿍은요. r이었고요. he나 she랑 짝꿍은요. is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 where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 확장을 했습니다. 제가 where is만 외우더라고 하신 말씀드린 이유는요. where is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 여행가서도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요.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면요. where is the hotel도 중요하지만요.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대상들이 다양한 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 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where is I? 아니에요. where am I? where am I? 왜냐? 어, 똑같아요. 우리 순서는 똑같습니다. where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어, 동사가 m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우리가 말해야 되는 대상이 I, 나기 때문에요. 나랑 짝꿍은 뭐였죠? m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쌓아놨던 탄탄히 쌓아놨던 기초들이 이럴 때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전화를 합니다. 어, 전화를 해서 어,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 응, you예요. 어, 너니까 you죠. 근데 거기에 우리 들어가야 될 건 are 이라는 거 우리 충분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너 어디니? 어, where are you? 너 어디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그는 어디 있습니까? 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 그 사람, 그 남자 어디 있어요? where is he? 어, where is he? 네, 여기는 is를 갖고 왔죠? 어, 원래 우리가 배웠던 where is랑 똑같아도 돼요. 왜냐? 뒤에 주어가 he, she, it 이런 탄수주어가 오면 우린 is를 쓰기로 약속을 해놨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where is he? 내지는요. where is she? 어,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it? 어, 이것도 이 문장 정말 많이 있어요. where is it? it은 이제 그것이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뭐 대화하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컵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나랑 저랑 얘기를 하다가 어, where is it? 근데 그 컵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where is it? 네, 그리고요. 음, 우리가 또 그거 말고 비동사 배울 때 주어 많이 배웠습니다. they, 그들 어, 복수죠. 복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where are they? 네, 그리고요. 우리, 어, 지금 우리 여기 어디지? 어떻게 얘기할까요? where are w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비동사를 배웠었는데 원칙은 이래요. where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주어가 오는데 이 주어에 맞추어서 비동사를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 그 뒤에 있는 주어까지 미리 생각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얘기하라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은요. where is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where is에요. where is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몇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이 정도만 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where are you? 내지는요. where are they? 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where are 쓸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re is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잘 배웠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내 차는 여기에 아니, 어디에 있나요? 뭐라고 말하면 되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내 차는 어디에 있나요? 네, 생각하셨습니까? 네, 맞추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where is my car? 어, 아니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차는 여기에 있나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where is로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속임수에 약간 넘어가신 거예요. 자, 보시죠. 우리가 아까 전에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어, 비동사랑 비동사랑 주어랑 순서를 바꿔서 예를 들면 내 차는 여기에 있나요? is my car here?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요. 우리가 어디에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예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응, 아무 생각이 아예 없을 때는 where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내 차가 여기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에 와서 어, is my car here? 물어보면요. is my car here? 내 차는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지 느끼셨습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where 네, 근데 내가 특정해서 여기에 있나요? 저기에 있나요? 테이블 위에 있나요? 여기 코너에 위치해 있나요? 라고 내가 어떤 장소를 특정할 때는 그냥 주어랑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헷갈리시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장 가서 여러분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개만요. 자,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전화로 우리가 물어봅니다. 뭐라구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주 쉬워요. 너, 너 어딨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요? 당신은 카페에 있나요? 네, 일단 where 부터 나오셨으면 조금 잘못하신 거구요. are you?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100점입니다. are you? 그 다음은요? are you in the cafe?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에요. 네, 그 in이나 the 는 정확히 안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are you만 맞추셔도 괜찮아요. are you? 당신은 in the cafe? 카페에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where을 쓸 때는요. 어디에 있는지 아예 전혀 모를 때 쓴다. 그리고 그냥 주어랑 동사랑 바꿨던,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건 우리가 정확히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때 쓴다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요.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where is the hotel? 이라고 하셨으면 100점. 네, 그 다음이요. 호텔은 저기 코너에 있나요? 자, 이번에는 where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죠? 이번에는 또요. 저기 코너라고 하는 곳을 내가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특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is the hotel at the corner? 네, 이 at the 안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is hotel, is the hotel at, 어디 딱? 그 지점에 있을 때 at, at the corner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아무것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를 때 그냥 어디 있나요? 라고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음, 뭐 여기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방황할 때는 where? 네, 우리가 뭘 알아? 화장실이 혹시 저쪽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 주어랑 동사 순서만 바꾼다. 자,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자, 어디 있는지가 궁금하다면요.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예를 들면 화장,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조차도 화장실 저쪽에 있나요? 라고 궁금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네, 일단 우선은요. 저쪽에 있는지 궁금해도요. 그냥 화장실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답을 해줘요. 화장실 저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답을 해주죠. 저쪽에 있다고. 화장실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저쪽에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어차피 나오는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막 헷갈리면서 아, 이지 선생님이 말했는데 내가 특정한 목적지를 알고 있을 때는 주어동사 순서를 바꾸라 그랬고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where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어, 이번에 어떤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이제 물, 버스 떠난 거죠. 버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어딘가요?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그냥 where 하세요. where? where 하면 그냥 됩니다. 네, where 이 더 큰 범주고요. 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가 제일 큰 범주고요. 그 안에 화장실이 저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가 더 작은 범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where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디 있나요? 그래서 where, as 하고 뒤에 늘 제가 얘기하는 오만가지 것들을 다 가져다 놓으시면 다 말이 됩니다. where is 하고 화장실, 호텔, 버스 정류장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where 먼저 던지시면 됩니다. where 먼저 던지시면 돼요. 먼저 던지시면 돼요. 그리고 where 중에서도요. 우리는 거의 95% 이상 그 뒤에 단수를 써요. 뭐 화장실, 호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어떤 사람 대부분 다 그냥 where is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where, is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우리가 수많은 배경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요. 그냥 where is를 하나의 패턴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나요? 어디 계세요? 어떤 사람도 어디 계세요? 아니면 어떤 물건이 어디 있나요? 물어볼 때 그냥 where is 던지시고요.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 찾는 장소, 찾는 물건 다 가져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where 하고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요. 사실은 강의 자료를요. 뒤에도 좀 더 있어요. 우리가 일반 동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비동사를 쓰는 상황이 있고요. 일반 동사를 쓰는 상황이 있어요. 이 비동사랑 일반 동사 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영어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은요. where를 쓰되 대신 일반 동사를 아니고 비동사를 쓰는 경우를 배웠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요. where를 쓰면서 일반 동사를 쓰는 상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충분히 where is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게 말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where이랑 일반 동사까지 같이 설명드릴려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예요. where 일반 동사 가지고요. 그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확실하게 where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탄생했다까지 아마 이 영상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보시면 아까 이해 안 가던 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where is a bank? 그내지는요. where is the hotel? 이런 것들을 잘 배웠다. 그래, where is만 일단은 외우자 생각하시고요. 한 번 다시 보실 때는요. 이 where is가 왜 이렇게 where is까지 나왔는지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은 어디 있나요 물어볼 때는요. where is you가 아니고요. where are you가 된다 정도까지 문법상을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주어가 유로 바뀌기 때문에 비동사가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요. 이 수업은 정말 복습과 또 복습하셔서 그 전에 이해가 좀 안 가셨어도요. 일단은 계속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요. 지나고 나면 또 이해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네, 차근차근 열심히 좀 복습해 주시고요. 단어보다도 이 수업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